여기로군. 좋아. 독서실 알바로 돈도 벌고, 꼭! 고시에 합격하겠어. 저기요, 알바 인수인계 받으러 왔는데요. 씨... 아니, 전 이용하려고 온 게 아니라 알바 인수인계... 어! 건더기의 테인스! 아우씨, 전망할 새끼. 드럽게 예민 보스네. 이 송이 벗은 머리 새끼가... 두고 봐라, 이 새끼. 아우, 이 턱수염 새끼가 돌았나? 아우, 이런 턱수염 새끼가 돌았나? 아우, 이런 턱수염 새끼가 돌았나? 아우, 이런 턱수염 새끼가 돌았나? 아우, 큰일 났다, 이 미친 턱수염 새끼야! 저분은 여기 사장님이야! 뭐? 여기서 내쫓으라고? 아냐, 아냐, 아니라고! 내가 여기 사장이라고! 으허! 이라... 으허! 으허헣... 으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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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허!